여러분들 혹시 달고나 커피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가 낳은 오락거리로 달고나 커피가 유행입니다. 400번 적어서 만드는 커피로 국내 SNS에서 유행이 시작돼서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무료하고 답답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슬기 아나운서가 직접 만들어서 소개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인기를 끈 달고나 커피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달고나 커피는 지난 1월 KBS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배우 정희루 씨가 마카오를 방문했을 때 처음 소개됐었죠. 당시 정희루 씨가 마카오의 한 음식점에서 커피 가루와 설탕, 물을 400번 저어 만든 커피를 마시고 달고나 맛이 난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변형한 달고나 커피 만들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달고나 커피 만들기가 유행하면서 해외에도 알려졌는데요. 중국, 동남아 등에서 인기 있는 틱톡을 통해 달고나 커피가 퍼졌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영어로 된 달고나 커피 해시태그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올라온 5만여 건의 게시물 또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뜨거운 열풍에 해외 매체들도 달고나 커피를 소개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인스턴트 원두 커피 2스푼, 설탕 2스푼, 뜨거운 물 조금을 넣고 숟가락이나 거품기로 빠르게 휘저어 크림처럼 만든 후 우유나 물과 섞어 마시는 것이 기본 레시피입니다. 저도 지난 주말 400번 저어 만드는 달고나 커피에 도전해 보았는데요. 400번이 아니라 4,000번은 저어야 완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며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종의 놀이처럼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남았는데요. 인스턴트 커피 대신 코코아 가루나 녹차 가루로 변형된 버전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달고나 커피의 인기는 뜨거울 것 같습니다. KBC 뉴스 최숙이었습니다. KBC 뉴스 최숙이었습니다.